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저희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KTV 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픈 마음을 좀 달래주시고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수익으로 웃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그럼 가져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홍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FNF 시작이고요. 그 다음 키다리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새아재강, SL을 가져오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한국홀막, JYP 엔터, CJCGV, 현대위학, 무학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오늘 또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종목이 있다. 내가 더 알고 싶거나 매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성홍 차장님의 첫 번째 FNF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FNF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힘듭니다. 힘든 상태에서 어떤 이런 글로벌 리스크에 벗겨나는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의료 업종에서 FNF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FNF는 아시겠지만 MLB, 디스커버리, 브랜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의료 업종 안에서도 OEM, ODM 업체, 영업 무역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됐는데요. 하지만 작년 11월, 12월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브랜드 업체들이 지금은 의료 업종 안에서 OEM과 ODM 업체 대비해서 어떤 주가 수익률이나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FNF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영업이기인 1824억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비중도 특히 MLB 상해법인 이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작용했지만 우리나라 내수, 면세, 비면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호실적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해외 쪽 그리고 내수 쪽에서의 골고루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 브랜드 업체 안에서 또 실적에 대한 어떤 분포도가 긍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중국 쪽에서 점포 확장세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관심 있게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 FNF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의 첫 번째 종목은 한국 쿨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조금 소포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눌림목대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경영 효율화를 이제 추진하면서 이번에 호실적을 좀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30.4%가량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올해의 경우는 이제 더욱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이 주력 고객사의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북미에서도 대형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올해 회복세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 방역 수치에 대한 완화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시선도 서서히 둔감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다시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좀 많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마스크를 벗으면서 조금은 더 꾸미고 조금은 여성들에게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다시금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한국콜마의 경우가 외부 활동을 더욱더 확대를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서 기대감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의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매력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많이 납폭 과대가 된 상황이고 채널 거래량까지 증가하면서 반능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분 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FNF와 한국콜마를 주셨습니다. 다음 이성훈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초 대비해서 주가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대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파라다이스가 지금 현재 전망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작년 4분기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작년 4분기 적자 그리고 어떤 코로나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4분기 적자도 어떻게 보면 호텔 쪽, 이쪽에서의 퇴직금이나 구조조정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작년 4분기 실적에 의한 기저효과가 주가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파라다이스가 중국인 쪽 VIP의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면 아직 중국 쪽에서는 카지노나 그리고 입국이나 출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쪽에서의 관광객과 VI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점점 높여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드라백을 본다고 하더라도 40% 이상을 지금 일본 쪽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의 그런 관광객 증가 또 VIP 드라백 증가에 대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도 이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퀴즈이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의 완화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카지노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가장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 그리고 거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좋아지고 있는 이 파라다이스를 좀 관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저희 두 번째 종목은 JYP 엔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아티스트를 이제 팬덤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신인 라인업으로 인해서 올해도 역시나 실적 전망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와이스의 경우가 이제 작년 12월 서울 공연부터 시작해서 월드투어 일정을 또 시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제 역시나 확대가 되고 있는 팬덤으로 인해서 이 콘서트라든지 MD 쪽에 대한 매출에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역시나 걸그룹, 보이그룹 이렇게 모두 신인 라인업으로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현재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좀 재개를 하면서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활동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좀 작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미루어져 왔었던 이 콘서트에 대한 매출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이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NFT 사업도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NFT에 관련 사업의 경우는 이미 시작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이렇게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JYP의 실적 회복세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JYP 엔터 역시 소개를 해주신 김진경 본부장님의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을 개장을 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증시의 방향타가 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개장 상황. 일단은 상해종합지수도 하락 출발합니다. 0.5% 정도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 가까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역시 지정확정 리스크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가 1.8%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만 각권도 역시 1.26%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호주 증시도 역시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지정확정 리스크에 반응하면서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2,71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일단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코스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바로 종목 소개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홍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죠. 네,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어제였죠.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의 모해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틱톡 쪽에서도 사업 제휴에 대한 소식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댄스와 지난달에도 480억 규모의 투자로 받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트댄스와의 사업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에 많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레진, 엔터테인먼트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M&A와 인수합병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규모의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분명히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10%대 이상으로 올라온 걸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냥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나가는 것보다도 이런 실적에 대해서 걷어들이는 시기가 지금 점점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웹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동남아 쪽으로의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쪽에서의 진출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메타버스, NFT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키다리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IP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상 완화, NFT 비즈니스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저감해서 관점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역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하나씩 또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CJCG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 체계 완화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완화된 방역 체계를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리오프닝 관련주 한다면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뭔가 펀더멘탈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보다도 실제적으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했고요. 일단 베트남 한옥에서는 영화관 영업을 한 9개월 만에 좀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에 점차적으로 순통이 트이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회복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영화관 한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팝콘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런 문화 생활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CJCGV가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좀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지 콘센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즐길 거리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도 뭔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역 체계가 완화가 되게 된다면 발길이 뜸했었던 다시는 관람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JCG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CJCGV 역시 리우포닝 관련 종목 중에 하나를 또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이성홍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세아재강. 세아재강이요? 세아재강, 철강 업종에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하지만 세아재강, 대표적으로 철강 업종에서는 포스코, 현대대차, 동국재강 기업들이 있는데 그나마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세아재강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아재강 같은 경우는 강관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40개 업체가 지금 강관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시장 점위를 계속 2위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알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관 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기대를 했던 게 해상풍력 발전, 하부 구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신성장 쪽에서의 해상풍력, 이쪽에서의 실적은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오히려 에너지원 강관이나 기타 수출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신성장 부분, 해상풍력 쪽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시작을, 시동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기존의 부분 쪽에서의 수출도 원활하고 신성장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새하재강은 충분히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목표 주가도 증권사도 14만 원 이상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에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주 중의 새하재강을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네 번째 종목이요.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현대위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진적인 실적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연 중심의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현대차그룹의 이 GMP에 대한 통합 열관리 모델을 공급을 하기 때문이죠. 바로 수소 관련 아이템까지도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우려 신규 사업이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바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차량은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위해서 많은 타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부품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도 역시나 새로운 이렇게 자동차 부품 라인업 쪽에서도 실적 선호에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사업이라고 한다면 바로 친환경차 부품 생산 설비라든지 스마트 제조 물류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쪽으로 확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위기를 극복해서 올해의 경우는 바로 이 신사업 쪽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주요 고객사,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경우 이렇게 주요 고객사들 바로 신차 라인업을 확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 올해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위화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위화는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이성홍 차장님 마지막 종목은 뭐죠? SL. SL이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작년 4분기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SL이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좋다라고 좀 단어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SL의 그런 헤드램프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기 1위고 글로벌적인 글로벌로 봤을 때는 4위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든든한 기약사인 든든한 전방 고개를 할 수 있는 이 현대차, 기아의 현대 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안정적인 어떤 실적이나 그리고 판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그런 무관하게 어떤 ASP 이런 헤드램프에 대한 가격 부분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격 올라가는 부분이 국내 쪽에 적용되는 것보다도 해외 쪽에 특히 신흥 시장 쪽으로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 구조가 많이 잡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L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올해도 유효하고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SL을 이성홍 차장님이 마지막 소개를 해 주셨고요. 역시 오늘 두 분이 합의라도 한 듯이 비슷한 종목들 산업군들의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교차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열 번째 종목 무학을 주셨는데 오늘 어제 화이트질러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주류 관련 종목들이 좀 대세 아닌가 유튜브에서도 이센조 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주류 관련주들도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소주의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정 가격도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죠. 일단 무학의 경우가 지역 밀착 경향을 통해서 동남권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조에 대한 매출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회 매출의 경우는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소주가 거의 판매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주정 가격을 상승하게 된다면 소주에 대한 매출 의조 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의 경우는 이렇게 좀 단가까지도 인상하면서 올해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리우풀링이 이제 풀리게 된다면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이 소비에서 이제는 즐길 거리로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여행 비용을 이제 소비로 풀자라는 욕구가 많이 표출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에 놀지 못하고 좀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가 놀 수 있을 만한 문화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주 그리고 이렇게 좀 주류 관련주의 경우는 이 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이슈들이 선발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트 가격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류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의 분위기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열관리 종목 전부 다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골라보고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성 차장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제조업체 어떤 민감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차라리 리오프닝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관련이 좋은데 리오프닝과 여러 가지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좀 그나마 좀 합체가 되고 있는 FNF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NF 경기 방어 성격도 있고 리오프닝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FNF를 골라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 네 오늘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에 많이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 수혜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JCGV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화관 사업이 다시 회복사고 기대가 되는 만큼 CJCGV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코로나 리오프닝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전부 다 리오프닝에 관련 수혜 주로 CJCGV와 FNF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